여러분과 저와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려고 준비한 코너죠 톡톡투게더 오늘 하루는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우리 소정환님 저는 지금 양모펠트라는 공예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TV를 켜고 작업을 하다보면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고릴라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미연님이 라디오를 하시다니 더 반갑네요 앞으로 작업하면서 찐 청취자로 매일 잘 듣겠습니다 와 반가워요 저 양모펠트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 양모 가지고 이렇게 바늘로 막 엄청 많이 찔러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양모펠트로 강아지 인형을 똑같이 만드는 분을 봤어요 너무 예뻐서 저도 한번 시작해볼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와 예쁘겠다 나중에 기회 되면 저도 꼭 배워보고 싶어요 620님 월요일은 회의로 시작해서 회의로 끝나는 느낌이에요 업무는 쌓여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야근은 못하고 집에 가라고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러브나인 듣고 힐링한 다음에 내일은 또 열심히 일해야겠죠? 아 어쩔 수 없네요 이걸 좋아해야 하나 아니면 싫어해야 하나 애매하네요 야근은 싫은데 업무는 쌓여가는데 집엔 가야 되고 애매하다 아 정말 오늘 저와 함께 힐링하고요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힘내세요 허수진님 주말에 저와 남편의 결혼 10주년이었거든요 8살, 10살 아이들이 저금통에서 돈을 꺼내 축하한다면서 커피 한 잔씩 사줬습니다 아 귀여워 또 얼마나 모았을 거예요 거기서 커피 오 꽤 큰 돈이죠 요즘 커피 비싸잖아요 아 벌써부터 효자, 효녀 등록이네요 너무 축하드려요 10주년 5443님 럽디 전 지난지부터 필라테스 시작했어요 너무 오랜만에 시작한 운동이라 그런지 온몸이 맞은 것처럼 아픈데 그래도 뭔가 뿌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미리 3개월 끊어놨는데 잘할 수 있겠죠? 럽디는 무슨 운동하나요? 저는 숨쉬기 운동해요 아 제가 사실 춤추는 거나 이런 활동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정적이라 근데 제가 댄스 가수를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정말 아무것도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운동은 정말 하기 힘들 때 못할 것 같을 때 한 번 딱 해야 그게 효과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육에 도움이 된다고 예전에 회사에서 억지로 시켜가지고 3개월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막 토하면서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운동해야죠 이제부터 좀 운동 좀 할까 생각 중이에요 산책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